3명이 남자를 잡아먹은 희대의 학녀 이은혜는 태어났다 1991년 인천시 연수동 어딘가에서 러브하우스에 출연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당시 하반신 마비 부모를 둔 효녀라고 소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연출이었는데 당시 방송사에서 도움을 받고 과식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겠다는 그녀는 3번이나 6개장을 먹었다 중학교는 2학년 다니다 자퇴를 하였다 곧바로 바텐더리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일을 했는데 그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술집 착석바에 앉아서 남성들에게 웃음을 파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돈을 주면 2차까지 가서 자신을 팔았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업소에서 일을 하였다 평균 소득은 600에서 700만원 밤일에 익숙했던 그녀는 성형 후기 카페에 밤낮이 바뀌어 힘들다는 글을 끄적였는데 글 쓴 패턴을 보면 목금토의 일은 업소에서 일을 하고 월요일에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성형을 했다 본인 딴에는 유인나와 황정음 둘 중 한 명을 닮기 위해 성형을 한 것 같으나 둘과 비교하면 상태가 영 아닌데 그녀가 성형을 한 이유는 첫번째는 장사 두번째는 세탁이었으며 총 2천에서 3천만원을 드리고 얼굴을 고치고 본인이 고민했던 가슴 확대 수술도 결국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원민과 강동원이 이상형이라고 한다 근데 상태를 보면 과연 이 둘이 뭐라고 할까 이른 나이부터 사냥감을 물쓰겠다 돈이 많은데 4가지가 없는 남자 혹은 착한데 돈이 없는 남자 그런데 피해자들을 보면 중간에 있는 사냥감을 주로 공략했던 것 같다 세번이나 6개장을 말아먹었다 첫번째는 2천7년 성인이 되고 나서 인천 석바위에서 차량 동승자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었고 두번째는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콜링 사고를 내며 보험금을 타먹었으며 마지막은 가평에서 다이빙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었으며 그의 마지막 남자 윤상혁은 CJ의 바이오의 연구원이었다 결혼 전까지 3억원에서 4억원에 달하는 돈을 마련하였으나 그녀에게 경제권을 빼앗기고 그는 생수와 도시락을 사기 위해 만원만 달라고 비굴하게 비이는 직영까지 오게 되었는데 2018년 기준 연봉 6,400만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다 이은혜는 결혼 전에 혼혜자가 있었다 그 혼혜자를 키운 사람은 러브하우스에 나왔던 그녀의 부모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윤상혁은 경제권을 비롯한 자신의 목숨까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빼앗겼으며 생전 그는 생활고에 본인의 장기까지 팔 생각까지 가졌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은혜는 윤상혁의 생명보험을 들었다 당시 같이 설계를 한 사람은 내연남 조연수 가평까지 간 조연수는 이은혜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결말을 맞이하였는데 그는 이은혜와 함께했던 포주였다 처음에는 그녀의 몸을 팔았지만 마지막에는 그녀와 함께 사람들을 저승으로 인도했는데 그의 생전 직업으로는 토토 총판, 호스트바 모집실장, 대포질이었으며 이은혜와 어울리는 최악의 인간이다 그렇게 이은혜와 동거를 했다 이은혜는 주말에는 윤상혁을 만나고 평일에는 조연수와 동거를 했는데 조연수는 당시 여친이 있었다 이 정도면 그냥 동물의 왕국이다 교복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였다 30살 이전에 꼭 찍어야 한다나 뭐라나 본인은 2년밖에 교복을 못 입어 이렇게라도 한을 풀고 싶었나보지만 결국 그냥 아줌마다 윤상현이 죽고 나서 보배 드림에 감성을 팔았다 윤상현이 죽고 CJ대한통운에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녀의 카톡 포사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라고 그를 끄정인 것을 보면 뭐가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아주 지랄을 하고 자빠졌다 공개수배를 받았다 그것도 전국민적인 수배 지금 현재 도주정인 이들은 인천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카더라 유가족들에게 고소미를 먹였다 유가족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방송사들과 인터뷰한 것을 감성을 파며 조상현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미를 먹였다고 하는데 당시 사건을 다루었던 그 알 또한 방송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애를 썼으나 결국 수배자 신세가 되어버렸다 여가부에서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2018년도까지 여가부는 집장촌 여성에게 교육비명문으로 226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결말이 바로 이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회적 약자로 태어나 혹은 약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성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들이 선할까 약자는 선하다는 프레임은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누가 선과 악을 판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일반인들이 더 이상 속지를 않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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